지금 댓글 중에 김옥선님이 국정조사는 하냐고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예산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곧 국정조사 시한이 끝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왜 이걸 국정조사하고 연결시키냐고요 예산안과 국정조사는 따로따로 갔어야 돼요 시간 다 보내고 이제 45일인데 45일에다가 며칠 남겠어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국정조사 자꾸 미뤄가지고 제대로 조사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의도도 있다고 봐요 일정 부분 이렇게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국정조사 예산을 연계시키면 안 돼요 아니 민주당이 왜 이걸 합의를 해주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안은 정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왜 아쉬워하냐고 그걸 가지고 이걸 안 해주면 국정조사 못할까 벌벌 떨고 국정조사는 국민의 명령이에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대부분 다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아니 책임자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밑에 있는 사람만 잡아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있고 아니 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어제도 나와가지고 발언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그런 논란이 되는 사람을 그리고 어제 국민의 대화의 질문에 12구 참사 얘기 한마디로 나왔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버젓이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국정조사가 안 될까 봐 걱정해서 예산하고 연결을 시켜요 말이 됩니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행동을 하는 민주당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됐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빠른 시간을 국정조사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꾸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안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끼리 하세요 뭐가 문제인데 대체 민주당과 기본소득과 야3당 야3당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기다리고 있냐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계속 전략적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국정조사 시한이 진짜 얼마 안 남았고 1월 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또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시작해라 국정조사를 그래서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야당이 여당이 없으면 아니 그러면 다 고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필요하면 현장 쫓아가는 거죠 국무총리실도 쫓아가고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또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그 너무나 고통스럽게 비극적인 선택을 한 우리 청소년한테 마음을 굳게 먹었어야지 본인이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이 많았으면 좋았을 거라 그 유가족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언론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MBC나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 연결해달라고 그분들이 다 생각이 있었던 놈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에 빠져있는 걸 이루는 못할 망정 정말 아니 인간이라면 이래야 되는 걸까 정말 무한한 책임이다 너무 죄송하다 어른들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참사위에 제대로 대체도 못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음해와 생존자들에 대한 도덕적 음해를 우리가 막지 못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 정말 그걸 멈춰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 보자를 판에 완전 자기들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이거잖아요 니들이 또 잘못했다는 건 또 너 마음 약해가지고 너가 또 하늘나로 갔구나 와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일부 사람들이 댓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SNS 글 남겨서 보면 이번에 김민하 창원 시의원도 그렇지만 차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 정말 국민 중에 일부 극우 극단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제발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들이 제발 그러지 마라고 호소하고 그런데 공당 국민의 세금을 받고 몇백을 받고 운영되고 국민의 투표를 받아서 운영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시원이나 정치인 하지만 국민을 국민 일반을 대변하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모든 할 때 그래서 공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당이 아니라 그 자들이 저지는 이 페륨 망언은 정말 정쟁화 되었다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마라 횡령범이다 300미터 떨어지는 데서 마약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 봐라 그리 국정조 합의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느냐 유가족들이 피눈물 나고 요구하고 있는데 와 이건 어떻게 인간이라면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폐류를 넘어서 악마 같은 짓이다 라고 저희들이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5시에 저희들이 주목이 규탄 기자회견하고요 6시에 시민들이 이제 이태원으로 모여드는 거잖아요 다 이런 마음으로 오실 겁니다 오늘 유가족협회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영정과 입회와 존안이 있는 희생자들의 그 분양 설치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저도 좀 이따 방송 끝나자마자 기자회견도 하고 분양도 하고 유가족 분들한테 경화가 된다면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제가 함께 하겠다 말씀드리고 6시 집회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서야 이제 추모 진정한 추모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 특히 일부 국민들 예전에 세월호 참사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은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건 국민들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사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나라 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뭐든 어느 정당이든 시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니들이 갔잖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책임을 져야지 같이 그런데 그런 말을 그런 막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말도 더 웃겨요 자기가 공인인 걸 깜빡해서 그런 걸 올려서 문제가 아니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공인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일반인은 그런 말을 막 해도 돼요? 그리고 자기 만약에 아들이 거기서 자기 딸이 거기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그 사람 말에다가 응원 메시지를 보낸 또 다른 시의원이 있어요 이미혜인가 누가 내가 이름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른 시의 시의원이 또 김민아 그 사람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국민의힘 비례대표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혜, 김혜시 의원 김혜시 의원 이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다 비례대표들이야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뽑는 그 기준이 대체 뭐예요 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기준으로 시의원들 비례대표를 뽑는 거야 대체 이렇게 글 올렸네요 민아 의원 힘내요 화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기 뭐 이렇게 아 이건 정말 진짜 인간들이 아닙니다 댓글에 보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달려있잖아요 근데 짐승만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절대 이 반응을 처리할 생각 없어요 진짜 악마 같은 자들이다 자식을 잃고 비통한 마음에 아직까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 방도 못 치고 있다는 그 부모들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피로운을 저질릴 수 있습니까 오중함 유가족들이 우리 오마이티비에도 올라가 있지만 권성동 그 더러운 입 닥쳐라 점잖은 분들이었잖아요 심지어 국민의힘 찍었다 하잖아요 윤석열 찍었다 하잖아요 유가족들 중 일부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갖고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결과가 이야기 됐다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장재원 너 네 자식이 거기 있었다면 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고 울부짖는데 절로 그냥 같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대다수 국민들은 저희들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아마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 유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희생자들은 모여가지 말아라 이런 정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유족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우리가 참 입에 올리기도 그런 그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그런 SNS 게시문이나 댓글이 나오는 게 아니야 싶은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한국결력조사도 그렇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쭉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가겠다는 것 같아요 마이웨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하무완제 파업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찍어 눌러서 코너에 몰아넣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르게 만들고 그래 놓고 나중에는 처음에 합의했던 것도 지키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어려운 얘기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코너에 몰아넣고 두 손 들어봐 다들 나올 때까지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게 잘하는 행동입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사과하라는 것도 안 하고 계속 버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지율 눈에 보이는 몇 퍼센트 올랐다 2, 3% 올랐다는 걸로 그러니까 소위 그들을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끌고 끌어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지한 거 1.5% 올랐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요 폭망해요 폭망 폭망한다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지층만 보고 정치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정권이 없어요 어디가 그런 정권이 있습니까? 중도층이나 아니면 반대 진령까지도 지지하게 만들어야지 지지층만 붙잡고 가는 정권은요 그야말로 위태위태한 정권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큰일 하나 터지면 지지층도 돌아서실 수 있어요 그러면 30% 지지율을 가지고 그걸 잘한다고 좋다고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70%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최소 60% 이상의 65% 이상의 많은 국민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손은 왜 귀를 닫는 거예요 대체? 그러려고 정부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분노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왜 안 들어? 그게 말이 됐는지 문제고 한동훈 장관한테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위패 이거 막 논란 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2차 가해다 2차 가해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랬죠? 지금 2차 가해하는 사람은 왜 가만두는 거야? 거기에 왜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야?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렇게 아까 창원시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2차 가해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권성루까지도 그런 사람들한테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 한 적 봤어요? 그렇게 나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막 분노하고 했던 사람이 2차 가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2차 가해하는 데 왜 가만히 있냐고 맞습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조국 장관이나 최강 의원이 마치 국기문란 범인 것처럼 수행했던 한동훈이 자기 딸 논문 최근에 아이에서 논문이 두 개나 철회됐거든요 딱 딱 찍었잖아요 부정 논문이라는 게 확인이 돼 버린 거거든요 사과라도 해야 하죠 그런 걸로 얼마나 대전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방금 2차 가해 세력도 마찬가지죠 물론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일부 유가족들이 우리 아이들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고 명단 공개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명단이 일부 공개됐던 거잖아요 성직자들하고 일부 언론사에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마치 무슨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처럼 나를 세우더니 진짜 이 폐륜 지금 김상진이라는 자가 거기서요 윤석열 잘한다 뭐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기서 윤석열 정권에서 158명이 숨지고 피눈물을 유족들 앞에 윤석열이 간다는 현수막 걸어놓고 유가족들하고 몹삼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까요 보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한덕수, 오세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다 망말하고 망언하니까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구나 김건희 여사의 뜻이구나 하고 더 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한마디라도 한다면 국민의 안팎에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망나가진 않겠죠 오늘 또 무슨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좀 이따 기자회견하고 추모집회 하러 가는데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애청자들 댓글 좀 보니까 오늘 추모제도 많이 가고 내일 3시 촛불대행진에 어마어마해 모여야 된다 아무리 쳐도 모이자 내일 제가 49제도 길거리에서 하거든요 같이 오늘 또 오늘은 이태원에서 내일은 본집회 다세전에 4시 반부터 30분 동안 49제 추모제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력이 되시면 오늘 또 가시고 더 많이는 내일 정말 엄청나게 모여주셔야 된다 방법이 우리 국민들의 골기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